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예제를 보면 user.find , 저건 아마 mongodb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user name으로 사용자들 중에 이런 사용자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코드예요 그럼 얘가 실행되면 그 user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mongodb 몰라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져왔는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 이 함수의 세 번째 파라미터인 don을 호출하면서 그 에러를 첫 번째 인자로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passPort가 알아서 하겠다 그 다음에 user, user가 있다면 이 아니라 이 앞에 느낌표가 있으니까 user가 없다면이에요 그러면 정보를 검색했는데 그런 사용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don이라고 하는 이 함수로 호출할 때 두 번째 인자로 false를 줘라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 왜 실패했는지를 알려줘라 이런 형식에 맞게 그럼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코드가 왔다면 사용자는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체크해 보니까 또 틀렸어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don이라고 하는 함수의 두 번째 인자를 false를 줘라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알려줘라 그리고 여기까지가 코드가 도착했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 사용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이 don의 두 번째 인자로 줘라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라는 그런 코드예요 즉, 이 don이라고 하는 저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로그인의 성공 실패를 우리가 passPort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로그인을 지금까지 했었는지를 오늘 이 코드를 이 코드랑 비교하면서 한번 코딩을 해 봅시다 우리 기존에 있었던 코드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로 작성해야 될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auth 데이터에서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저렇게 객체에다가 적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 코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어요 auth.js에 있던 걸 main.js로 이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비교를 해야죠 만약 user name의 값과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실제 입력했어야 되는 값이 auth 데이터의 이메일을 비교해서 만약에 같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틀리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기존의 코드를 쭉 보니까 틀렸을 때는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copy해서 붙여넣기 즉 don 이라는 함수로 출하면서 두 번째 인자로 false를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 이렇게 왜 틀렸는지 즉 유저 네임이 incorrect 틀렸다 그리고 리턴 해버리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 함수가 자, 그 다음에 만약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와 입력했어야 하는 패스워드가 서로 다르다 그럼 이거 copy해서 붙여넣기 해서 실패를 시켜야죠 이번에는 뭐가 틀렸다고요? 패스워드가 틀렸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까지 도착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건 여기 있는 이 예제 코드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다 붙여넣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인자에 우리가 false가 아닌 값을 주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개념을 투로로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고 성공했으니까 이 성공한 사용자의 정보는 뭐다라는 걸 패스포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auth 데이터를 우리는 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코드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삭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웠어요 지웠다기보다는 껐죠 지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console.log 1, 여기는 2, 여기는 3 그리고 또 어디를 하면 돼요? 여기 4 이렇게 해서 몇 번이 찍히는가를 확인하는 걸 통해서 잘 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비밀번호 틀린 거 한번 입력해 봐요 아무거나 입력하고 로그인 그랬더니 4가 떴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번에는 id만 맞췄어요 777 비밀번호는 틀렸고 로그인하면 1, 3이 뜨네요 얘가 됐고 얘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번에 못 왔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25인 777 골뱅이 지메일닷컴 111111 로그인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뜰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까지 갔어요 요거 요거까지 갔는데 얘가 실행되려고 하니까 Passport Initialized Middleware Not In 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직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